안녕하세요, 저는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변현절제술, 배농술, 세척술을 하는 환자분들이나 단단성경술, 봉합술을 하는 환자분이나 피부이식술 또는 피판이식술을 하는 환자분이나 그러면서 부수술로 절단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소마취로 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뒤에 국소마취에 대한 동의및 신청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변현절제술이라는 건 괴사된 조식을 제거하는 걸 의미하고요. 배농술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척술이라는 건 깨끗한 물로 생리식염수죠. 그런 걸로 계속 씻어내는 겁니다. 이런 게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또는 한두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당뇨성 괴양이 있거나 아니면 허혈성 괴양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을 입었는데 되게 지저분한 창상이 있었던 곳.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서 빠지면서 피부가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겨울가에서 빠지면서 피부가 찢어진 경우는 되게 오염된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오염된 곳에 피부 아래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변형절제술, 배농술, 세척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염이 조절됐어요. 감염이라는 건 세균이 있는 거. 그걸 감염이라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걸 감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감염이 싹 조절해서 괴양이 됐어요. 괴양이라는 건 피부 조직이 결손된 상태를 괴양이라고 해요. 이제 감염이 있는 괴양이 있고 비감염성 괴양이 있고 괴양이면 피부가 없으니까 지점부터 좀 무섭잖아요. 근데 감염이 있는 거는 계속 세척술, 배농술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형절제술을 해야 되는 거고. 감염이 조절된 그래도 깨끗한 괴양은 피부를 덮어주면 돼요. 이때 덮어주는 게 피부가 있으면 단단성형술 및 보안술이라는 걸 하고 피부가 없으면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전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다보면 당뇨법정 발이라든가 허혈성 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농백술을 하는 부위가 조금조금 죽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발가락, 발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단단성형술이라는 건 만약에 절단이 있다고 하면 절단은 끝을 단, 절단은 단의 끝에 끝단, 끝을 뼈를 깎아내고 피부도 이쁘게 다듬어서 봉합하는 걸 단단성형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봉합술은 말 그대로 결손된 피부로 당겨서 봉합하는 겁니다. 피부이식은 다른데 허벅지나 아니면 서예부, 서예부나 허벅지에서 피부를 또 다른 곳에서 뗄 수도 있고요. 피부만 떼서 결손된 피부에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허벅지에서 여기 허벅지를 떼서 여기 피부 결손부위를 덮어주기도 하고요. 무릎에서 떼기도 해요. 여유있는 피부에서 떼서 하는 거고. 피판이식술은 피판은 피부보다 두꺼운 것, 피부 지방 근육을 포함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근육만 옮기고 그 위에 피부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피부이식보다는 피판이식의 수술이 직접적으로 큽니다. 국소피판이식술을 빼놓고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 그리고 절단술을 말씀드렸죠. 죽은 조직은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되는 괴사 조직은 뼈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번호,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랑 뒤에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술 부위 및 종류 보시면 아래의 하지 감염, 괴사, 괴악 및 개방성 창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할 건데요. 그 아래의 하지 부위가 어디냐면 수술 부위는 허벅지일 수도 있고요. 무릎 부위일 수도 있고요. 종아리일 수도 있고요. 발목 부위일 수도 있고 뒤꿈치 발일 수도 있고 중간 발일 수도 있고 앞꿈치 발이나 아니면 발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인 경우는 몇 쪽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부위가 동반된 부위의 반대 발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다가 수술 전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할 거냐는 설명을 해야죠. 수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수술을 여러가지 조합하여 시행을 합니다. 뭐냐면 변형절제술, 배농술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고름이 있으면 쭉쭉쭉 빨아내고 그 다음에 세척술 그 근처를 계속 세척을 한다. 이거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건데 대부분 이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 감염성 창상 감염성 괴양이 계속 변형절제술, 배농술 및 세척술을 통해서 감염이 해결됐는데 이제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피부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봉합할 정도로 되면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을 합니다. 단단성형술은 뼈도 조금 깔까내고 봉합하고 그러는 거고 봉합술은 그냥 봉합하는 거죠. 이때도 물론 변형절제술과 변형술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이걸 하는지 피부이식술 피부이식술, 피판이식술을 하는지 즉 감염은 없는데 괴양이 남아서 큰 피부결손이 남았었는데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은 이게 안 당겨죠. 그럴 때는 피부로 이식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피판을 돌리든지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변형절제술도 이부분 포함이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하면 되고요. 절단술 계속 세척술, 변형술을 하다보면 발가락 1개, 2개가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조절을 계속 긁어내다 보면 발가락 끝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절단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주셔야 되는데 나는 의학적인 식견이 의사 선생님보다는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사 선생의 고견에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실에서 소견에 따라서 의사에게 수술 종류로 위임하실 거면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본 수술 동의미 신청서는 감염성 당뇨조 괴사 괴양 개방성 창상 등으로 변형절제술 괴사수술 제거하는 거에요. 그리고 배농술 그런 다음에 계속 세척술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향후에 절단술이나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피부이식술 피판이식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서식이에요.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은 이미 개방성 절단술을 했어요. 그분들은 감염괴양 부위에 연조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끝을 추가적으로 절단을 하고 봉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단단성형술이에요. 그리고 수술 중에 심한 괴사 감염 및 회복 불가능한 조직 손상이 심부조직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 저 안에 계속 배농 세척술을 했는데 저 안에서 고름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부득이하게 해당 부위를 절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아래의 수술은 감염의 정도, 괴사 조직의 크기, 봉합 가능 여부 등을 수술실에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인 변현절제술, 배농술 후에 수술의 크기의 종류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현절제술과 사적술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죽은 조직과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행이 좋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변현절제술을 통하여 창상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죽은 조직 제거하고 감염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도 저주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변현절제술, 변형술을 하면서도 항생제는 투약을 합니다. 이런 변현절제술과 세척술은 매일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적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환자분의 감염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발가락 주위에서의 변현절제술을 시행할 때 환자의 소행상 혈행이 좋지 않거나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식량 혈관일 경우 주위의 발가락이 괴사될 수 있으며 절단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감염 상처 치유에 저해가 되는 기저질환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반복되는 변현절제술, 변형술에도 불구하고 개방창의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개방창 치유 중 담배술은 절대 금해야 되고 당뇨, 혈압 등의 기저질환 조절도 함께 잘 해야지 그나마 안 좋은 여건에서 치료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균배양 검사 및 혈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환자분의 몸의 상태, 나아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표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배농술 및 세척술입니다. 이거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의 변형절제술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농양, 고름이라고 하죠. 고름이 있는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한 두세 군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끝이 여기가 괴사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가 나 여기에 절개창이 있어서 이걸로 막 핏줄을 꼽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고름은 여기있는데 왜 여기있냐 고름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고름이 안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구멍을 내서 길을 틀어서 얘가 저 안으로 안가고 이 구멍들은 이 창상을 통해서 이리로 피부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절개창이라는 거 그래서 농양이 있을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만들고 배액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 배농 후에 다량의 세척액으로 세척술을 시행한다는 거 그리고 감염이 조절이 안될 경우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염이 조절이 됐어요 이제는 아주 아주 심한 감염이 아니라 감염이 없거나 이제 먹는 약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소견이 보여 그럴 경우 이제 꾸며야 됩니다 감염이 조절되고 혈행이 개선된 경우 단단성형술 자른 끝에를 이쁘게 다듬어서 꾸며는 거 뼈가 좀 튀어나와서 뼈도 조금 깎을 수 있고 이런 걸 단단성형술이라고 하고 봉합술은 그냥 꾸며는 걸 봉합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추시관찰 중에 또다시 혈행장애로 피부 변색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발생할 경우 다시 개방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살살 꾸멉니다 살살 꽉 꾸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앞뇌에 의하면 거기에 피가 덜 가게 돼요 피가 조금이라도 덜 가고 다음날 봤는데 이 색깔이 약간 검붉거나 약간 자줏빛 보랏빛으로 변하면 전날 꾸며는 거 전전날 꾸며는 거 해서 꾸며는 거 다시 풀러요 왜? 죽습니다 그럼 다시 또 절단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분은 다리에 피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이식 또는 피판이전술 감염이 어느정도 조절이 됐어요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이게 피부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염이 조절이 되는 상태에서 개방창을 봉합하기에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될될 경우 피부이식 또는 피판이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피부이식 또는 피판이전술 시에는 공여부위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통하여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공여부위에 수술 후유증, 흉터, 감각이상, 통증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피부를 떼는데 어디서 떼요? 내 몸에서 떼요 허벅지에서 떼기도 하고 등에서 떼기도 하고 무릎에서 떼기도 하고 떼는 데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근육하고 같이 떼야 됩니다 허벅지에서 떼게 되고 등에서 떼기도 되고 그런 부위에는 공여부위에 상처와 흉터가 남았고 약간의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여부위는 수술 다음날부터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으나 피부이식 부위는 일반적으로 5일, 4일에서 5일이 지난 다음에 빠르면 3일에서 5일 경과 후에 처음으로 수술 상처를 확인해야 되고 피부이식한 부위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피판이식한 부위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국소피판 수술도 경우에 수술 3에서 5일 경과 후 처음으로 상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혈액 및 주위 현부조제 상태에 따라서 저압력을 좀 낮춰서 음악창상 치료기를 적용할 수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 3일에서 2주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생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절단술은 당뇨적이나 허혈성 괴사, 괴양의 경우 변현절제술, 변형수미, 세척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되거나 악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당뇨적인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폐쇄성 동막격화증이 된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절단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변현절제술과 배농술, 세척술, 단단성형술, 피부식술 이런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 기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길어요 아마 일주일이신데 보시면 더 길어요 보실게요 감염과 혈행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흡역을 의미하는 거에요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 2회 아니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상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음압창상치유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매일 가를 수도 있고요 감염이 이제 별로 없고 쭉쭉 빨아들이는데 이제 살을 좀 채워야 되는 목적일 경우는 3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씩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감염 여부와 그리고 얼마나 조직 결성을 채우고 빨리 많이 채우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행을 합니다 가능하면 감염이 많이 있을 때는 매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이 치유될 때까지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3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 성형술이나 봉합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두 달, 척 달 이상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치료는 따로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교육용 동영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인 분들께 대부분의 수술하는 분들께 드리는 설명입니다 골절, 외상, 질환, 연부조직 손상 보시면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 저하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수술 치료 과정의 낮은 숙농, 선방이나 인지상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환자 소인에 의하여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치료 과정이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지 말라고 그러는데 걸으시거나 아니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런 거는 의사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자의 소인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후유증, 합병증은 환자분께서 감소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시고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을 신청해 주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은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모든 수술, 이 수술뿐만 아니라 뭐냐면 수술부위 염부조직 감염 대부분 경증인데 소독 및 항생제에 추가 약이 필요할 수가 있고 드물지만 세척술 및 재봉학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수술, 세척술, 본염수술, 감염조절술 이런 환자분들은 원래 가지고 계신 거죠 염부조직, 유착 그렇게 해서 다 좋아진 다음에 봉합을 하고 절단하고 봉합하고 하더라도 상처를 받은 주의조직은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관절, 힘줄, 운동범위의 제한 및 잔여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착이라는 건 흉터가 흉터가 엉겨붙는 건데요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보면 안 밀려요 피부가 이렇게 여기가 힘줄하고 피부하고 유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착이 생긴 데는 남의 살 같기도 하고 약간 통증이 있기도 하고 관절 운동 다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보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경손상 피부절개 부위 및 원의부 감각이상 및 감각조화가 발생하는데요 손 얘기는 요만큼의 남의 살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은 다 되는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감각 이상이 있어도 다 적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 알고 피부절개 주위 흉터 및 변색 두 명에는 캘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있어요 봉합을 했는데 봉합한 데가 이렇게 굵게 흉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늘게 있어야 되는데 엄청 굵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굵게 캘로이드 체질인 분들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환자 수행이고요 그리고 당뇨에 있으신 분들이나 혈행장에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약간 까맣게 얼룩덜룩하게 변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10여년 동안 족부족관절 및 하퇴질환 수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환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아래에도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방색전증 골절이 있거나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할 때 그 부위에서 노출된 지방이 주위의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유독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이고요 특히 이제 허벅지 뼈나 아니면 종아리뼈 큰 뼈 수술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예측 불허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소인인 것이며 응급질환임을 말씀드립니다 심부정매 혈전증은 주로 하지 혈전 혈관내 피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가 이게 이제 둥둥둥둥 혈관에서 떨어져서 혈관 내로 둥둥둥 하고 돌아다니다가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우 위험하고 생명이 생명이 매우 위험한데 이 또한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킹이나 혈전종에서 같은 예방약을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삭감도 되고 그래요 그래도 써요 왜냐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위중한 상황이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응급처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한테 어떤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과다혈종 환자의 출혈정소에 예를 들어서 외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 협실증이 있는 분들 아스프린 같은 거 혈전종에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수술하고 거기서 피가 스물스물스물 오래나거든요 그럼 혈종이 생깁니다 이런 혈종이 생긴다고 핏줄을 꼽아 놓는데 이걸 핏줄을 주구장창 유지할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면 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감염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중 쇼크에 의한 심정심리 뇌성상 발 수술해서 발 수술해서는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수술은 없거든요 하지만 피의 출혈하고 관계없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혈압 당뇨 뇌출혈 혈압 당뇨 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런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형 검사로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모니터도 하는데 이때 어르신들의 연세 부서에서 생기는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100%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후 치매 발생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가 아닌 섬망이 수술 후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횡설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을 받으시는 고령의 환자분들께 주로 발생을 하는데 발 수술이야 큰 수술도 아니고 전신마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드물게는 이런게 발생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회복을 하는데 집에 가면 빨리 회복 가세요 집에 본인이 쓰던 물건 쓰던 장소에 있으면 더 빨리 회복해서 그래서 의사분들이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환자보기 위치로서 환자분이 빨리 쫓아내는게 아니라 집에 가서 생활하셔야 빨리 회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류마치스 질환 당뇨고혈압 버거슈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염부조직 손상 등이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계좌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부위 감염 및 골감염 골수염 이미 본 수술 동의소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수술 부위 감염 필요하면 경우에 대한 골감염이 다 있으신 분들이죠 이 수술 동의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당뇨고혈,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력 음주력 등의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위에 감염 발을 수술을 받았는데 폐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 또는 면역제와 면역제제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다차차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형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자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학생 간호종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흰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성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은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점맥 등 환자분들은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당 조절을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함으로써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변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 부하 또는 부분체중 부하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킥보드 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관절 젊었을 때의 힘줄 젊었을 때의 근육 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본능된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다가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 라고 하는데요 열고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에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류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 부하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면 되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하태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이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환자 보호자 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구 환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암흑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의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엔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혈압, 그리고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이 앞에 법정 보호자, 친권자분은 이 뒤에 신청서의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인분의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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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